어하 야 아흐 주먹기 저렇게 먹어봐야죠 저런식으로 머리 떼어낸 우리가 삶았어요 진영씨가 생선을 진짜 좋아하는데 까시를 무서워해요 제가 볼과 드릴게요 아니 볼과 주세요 관람이 나올거에요 발라 드립니다 발라준다고 볼과 볼라 뭐 이런 두가지 말이 있죠 아 맞다 광주죠 네, 광주입니다. 오, 이렇게 뜨거워. 어디 드실 줄 아시구만. 불비를 그렇게 통째로 드셔. 불비를 저렇게 스스로 갖고 와서. 맨날 아껴 흔들린단 말이예요. 집에서는. 와, 이 껍데기 진짜 맛있네. 다른 지역에서 불간을 하는 데는 우리 도청에서는 석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는 얼음을 넣었죠. 소금물에 넣다 빼서 하잖아요. 우리 법성포 굴비는 석간을 해서 빨리 빼서 뽀드뽀드로 물에 담가 놓은 것보다 그래서 맛이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생선이 가지고 있는 진한 맛이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굴비는 원래 머리가 맛있다고... 네, 얘도 육니. 얘도 육니. 생선은 몸통이 중요해. 오빠, 오빠 왜 준비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다 씹어먹는다고? 어. 꼬꼬꼬 씹어. 어머나, 이걸 씹어먹는다고, 머리를? 원래 씹어 먹는데 이렇게 꼬꼬꼬꼬 씹다 이렇게 뱉을 해야 돼. 꼬꼬꼬 꼬꼬 꼬꼬 빗드고. 머리는 착착하지 말고. 아, 머리 왜 이렇게 짜, 이거. 꼬꼬꼬꼬 씹다 뱉을. 소금이 머리에 꽉 탄 것 같아. 그 느낌이 더 고소해요 아 작을 수가 없다